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영상을 게시하자 임신설이 불거졌다. 손담비는 오리지널 시리즈 마스크걸 패러디 영상을 게재했다. 영상 속 손담비는 마스크걸 주인공 김몸이를 흉내냈는데 특히 자신의 히트곡인 토요일 밤의 댄스를 선보였다. 이후 일부 네티즌들이 손담비의 원피스 핏을 보고 배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임신한 건가 궁금하네요. 배에 눈이 간다. 허리 라인을 보니 임신한 게 맞는 듯 등의 댓글을 남겼다. 이에 손담비는 가발 쓰기 전 저 임신 안 했어요. 원피스 자체가 일자 피세통이어서 그래요. 추측 그만이라고 빠르게 해명했다.